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것은 호모폰스에요. 호모는 일이라는 뜻이고 폰스는 사운드라는 그리크 워드를 갖고 있어. 호모폰스는 그러면 소리가 똑같은데 뜻이 틀린거. 자 호모폰스 are words that sound the same but have different meanings and different spellings. 소리는 똑같지만 스펠링과 소리나 스펠링과 뜻이 틀린게 호모폰스에요. two and two 자 소리는 똑같죠. two two. 하지만 스펠링과 뜻이 틀려요. two는 똑같다. 이 two는 이 자 이런거 말고도 많은 호모폰스들이 있어요. see see 이 씨는 바다 이 씨는 보다. the tiny boat floated on the wide 자 조그만 배가 보다에 떠 있을까요 바다에 떠 있을까요 바다에 떠있죠. which is C. Do you see any kinds in the flavor? 너는 보이니 놀이터의 아이들이 C죠 보다. flower flower. 이 flower는 우리가 빵을 만들 때 쓰는 찹쌀가루죠. 그리고 이 flowers은 꽃. she wore a purple in her hair. flower. 머리에 꽃을 꼈다는거죠. 하지만 머리에 우리가 찹쌀가루 같은걸 뿌리나요? 아니죠. this bread is made out of wheat flour. 이런식으로 소리는 똑같지만 이제 뜻이나 스펠링이 틀린걸 바로 호모폰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가야 합니다. 살펴보 Runway B